자 홍노 초기 모델입니다. 홍노 초기 모델이구요 살짝 니들 좀 살짝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엔진도 살짝 잠가볼게요. 너무 풀려있었어요. 니들도 살짝 잠가주시고 자 그 다음에 부스터 꽂고 여러분 10년이 아니라 15년 된 제품이에요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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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네 더 멀리 거리지 말고 했지 예 아 어유 planning 까지 블랙 거예요 허리가 자꾸 커 나야되요 서구도 물리구요 그쵸? 허리가 자꾸 커 나 15년 된거에요. 15년. 옛날 속에서 나오는거 같은데? 왕년의 챔피언. 내가 했다. 어디서 하는지. 미적이다. 냐 냐